다음은 어느 공연장의 좌석 배치도이다. 3사람이 비열 좌석에 서로 이웃하도록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수는? 그럼 3사람이 비열의 좌석에 서로 이웃하도록 앉아 공연을 관람한다? 비열에 그러면 일단 비열은 1일에서부터 15까지 있네요. 그럼 3사람이 서로 이웃해야 돼 그러면 뭐 얘는 방법이 몇 개 없겠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1에서부터 4까지 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앉으려면 이렇게 붙어있거나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얘는 5,6,7,8,9,10이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3사람이 붙어있으려면 5,6,7,8,9,10이거나 아 얘는 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얘는 5,6,7,8까지 앉으면 되겠네. 이 세 사람의 덩어리가 5,6,7,8 이런 식으로 5,6,7,8,7,8,9,8,9,10 이런 식으로 되니까 5,6,7,8 그래서 4가지 종류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12,13까지 되겠죠? 그래서 3가지. 그래서 총 3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2 더하기 4 더하기 3이야. 일단 이렇게 돼. 근데 이 3사람의 순서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7 몇이냐? 7,9,9 곱하기 3팩 그럼 6,9,54 해서 3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